광양시가 창고형 대형 유통시설의 유치계획을 제시하고 지역의견 청취에 나섰습니다. 광양시는 최근 지역 상공인단체와 간담회 자리에서 도시 경쟁력 강화, 정주기반 확충과 함께 기업 유치에 버금가는 효과도 발생할 수 있는 대형 유통시설이 지역에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라고 전제하며 전담 TF 운영 등을 통한 본격적인 유치활동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. 이와 함께 창고형 대형 유통시설은 지역경제 내에서 장단점이 공존할 수 있는 만큼 정확한 분석을 통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사회와도 유치 과정에서 충분히 소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